와아! 우와! 우와! 와아! 왔어 왔어! 괜찮아요? 아, 뭐 여기 있으니까 나오구나. 아니요, 군댕자실 때문에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이거 만들 것 같아. 이거만 나가는 거야. 아, 이거. 애들이랑 달려왔잖아, 선배님. 찐으로 달려갔는데, 좋아서. 대보랑 대보. 대보래서. 맨날, 맨날 케어하잖아, 지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사회생활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육사가 됐지. 아, 좋네. 아, 좋네. 이런 밝은, 밝은 연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위치 한 번만. 왔다 갔다 한 번 해보려고 해. 대본만 습관을 받아봐. 되게 중요하네. 오, 오늘 슈슈슈 안 했는데. 아, 진짜 아니야. 뭐 생각하고 왔냐면. 뭐, 목살 같은 거 구워 먹겠다. 이 생각하고 지금 밥을 안 먹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야, 이거는. 야, 이거. 다 거줄 테니까 스태프들 먹어. 야. 이거 마리네드 해야 되거든. 내가 또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내가 또. 야, 이거 뭐야. 나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이게 뭐야. 역시 재벌가라 진짜. 어, 맞아요. 껍질 까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아! 아! 도연이가 먹었다. 걱정해 준다. 아! 약을 사러 간다. 아! 먹고 있었는데. 먹고 있는데? 이렇게 입니다. 이쁘다. 응. 괜찮아? 어? 도연이가 기타 선배님 위치에 가야 오늘을 좀 더 보기 쉽지 않을까? 여기로 갈게요. 네, 그쪽이 나 꺼낼 거 같아서. 야,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달아. 이거 뭐야. 야, 이제 슬슬 배부르기 시작했어, 이제.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너는 아직 괜찮아요. 네, 이 형 형 지금 이제 내려와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처음이야, 처음. 일하면서, 그렇죠? 내가 이거 먹으면 나. 응. 저 아직 내가 자기 탓이랑 같이 친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먹으면 좋죠, 그렇죠? 아, 살아있네. 셰프 같지? 마탄나 같네. 아, 배웠어? 어? 아, 어떡해. 괜찮아? 아,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컷. 컷. 눈이 있으신다. 그 눈이래. 다 살펴봤는데. 이거래면. 아, 어르신이 그냥 끌었잖아. 니네 부터 이런 거인데. 초콜릿이 일lot 아니야? 아. 그 팀장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제풍장. 왜 저 뺀다고 허락이 안 돼? 네, 네, 네. 어, 역시 연기 천재야. 역시! 너, 너. 사실 진작까지도 다 취면 할 거예요. 제풍장. 내 거야. 왜 빼고 가신다고 한 거예요? 네, 빼고 가신다고 한 거예요. 웃어. 카메라도. 살짝 웃어. 카메라도 타이머. 자, 한 번 더. 자, 기타기 씨 좀 웃어주세요. 네, 네. 자, 찍습니다. 자, 됐다, 됐다. 자, 됐다, 됐다. 5, 4, 3, 2, 1, 2, 네, 슬프트. 다시 한 번 바로 갈게요. 자, 갑니다. 네, 가보십시다. 5, 4, 3, 2, 1. 자, 카메라 안 걸리는데 손가락이 바로 찍을게요. 네, 실제 사진. 마지막 포즈입니다. 네, 실제 사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넌. 자, 여기까지간 결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